The view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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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? 얼굴이 빨개질 거 같은데 너 김성규야. 그래요? 그래오라니. 여기 하늘공원이고 민망하네요 굉장히. 시민분들한테 죄송하고. 죄송하네요 되게.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? 네 조심히 해주세요. 맞죠? 네 맞아요. 네. 자. 자. 둘. 하이. 큐. 60초면 충분한 스토리. 내 맘으로 나는 들어왔어. 너여야만 해. 타오른 내 시작은. 크리티로 바란 말. 유암아 유암아. 예. 지독한 경위가 온 내 끝에. 이쁜 만에 날 가둬. 영원을 약속해줘. 월야만 위야. 너만이 나의 세이비어. 아. 나 이렇게 할게. 아 중간에 간 게 짧으니까.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약간. 흐름이 깨지는 것 같거든. 그럼 제가 집중해서 볼게요. 이거 바꿔야 어떡해요? 가자. 받을 수 있죠? 아 그럼 좋은데. 와우. 아 이리 가겠어. 흐흐흐흐. 여기만 안 보이나? 어 괜찮아 안 보여. 빨리. 빨리. 내 맘을 믿어줘 이 맘을 받아줘 말하지 않아도 다 나만인 나의 세이비어 고생하셨습니다 저기요? 하나, 둘, 셋 자, 하나, 둘, 셋 자, 빨리 빨리 찍고 빠질게 하하하하 엔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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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뭐예요? 에이글랫? 에이글 아 너무 어렵다 뭐가 있을까? 끈! 신발끈! 이스끈! 신발끈의 끝부분을 보면 그거요? 스타일리스트 차 쓸게요 자 이거 뭐예요? 투우에 나오는 투우에 나오는 핑클랫 피글랫? 그거랑 비슷해요 단어, 어간 비슷할까? 파글랫 포글랫? 핑클랫? 에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스타일리스트 뭐하고 맛있죠? 에이 세 글자입니다 다 했어요 지금 다 했다고요? 근데 제가 못 맞췄어요? 피글랫이랑 에이랑 어떻게 합치 세 글자 그니까 어떻게 세... 피글랫이랑 에이랑 합친다 어떻게 세 글자가 나오냐고요 빼봐 빼보라고 무슨 말이에요? 빼보라니 뭘? 피글랫에서 피를 빼라고? 에이글랫? 세 글자라고요 그럼 에이글 에이글 에이비? 에이랫? 에글랫? 정확한 명칭은 에글랫 에글랫 이 이런 건 왜 하는 건데? 아 아 아 이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네 안전 뭐라고 하죠? 카메라 봐야 할 텐데요. 캐릭터 이름이 들어간다. 어떤 캐릭터? 난 그거 이름 모르는데. 그건 뭔지 알죠? 이름을 어떻게 알아? 첫 글자 라. 라? 라. 라. 가나다라. 라. 라파? 라페? 라메? 라바? 정답 라바쿤? 2라운드는 과자에 묻혀. 어?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신감에 묻혀. 네. 저녁한 점 많은 데서 저 과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거의 어디 가면 같이 다 먹은 것 같은데 군대에서. 아 이거 아는데? 오사찌가? 아 맞다. 아 맞다. 분명히 아는 건데. 아 이건 알죠. 빈츠. 샤브레? 좀만 부드럽게. 사브레. 좀 부드럽게. 사브레. 네. 사브레. 어. 아 너무 추워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선수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주essä 또 입니다. 오늘은 제가さい 별한 사람과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. 오빠 오빠 왜 이렇게 어리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 뽀뽀 잘했어 미안 가자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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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안 먹으면 돼. 홍따우기? 근데 이 나무 밑에 있으면 홍따우기 배변에 맞을 수 있대. 가봐봐. 어디있지? 근데 이게 쪼어구나? 유리야 쪼어래. 고맙습니다. 이즈아. 고맙습니다. 이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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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달리지. 이즈아 augment. Carluta. 더 돌아왔나요? 이리'llר. 와. 무義기 blocked. 내가 했지 이렇게 Des Moves purge 수고 와우 와우 안녕 웨이콤 웨이콤이라고 하지 이 알파카 얘네는 이걸로 알파카는 주기 싫대요 알파카는 주기 싫대요 와우 머리에 뭐 달려있어 가복같은 걸 입고 있는데 다 봤다 이제 다 봤다 이제 뭘 다 봤어 왜 다 봤어 왜 다 봤어 네 원하는 배경을 몰라주세요 오늘 재밌었어? 어? 너가 재미있어 너마스 재미있어 아아 3초 또 동물은? 삼촌 삼촌 또? 삼촌 잘했어 겁쟁아 가자 재밌었어? 윤우가 재밌었다고 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조카 조카 재밌었어 이제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